제가 오늘 두 번째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생생한 마디는 신재생에너지 관련지 종목. 사실 요즘 올라가는 종목만 100개, 200개 추설에서 보면 완전 코스닥지수가 2% 올랐나, 3% 올랐나, 4% 올랐나 많이 올랐네. 그렇게 생각하게 될 정도로 올라가는 종목은 엄청나게 올라요. 그런데 이제 뒤돌아서서 내려가는 종목 보면 내려가는 종목은 마이너스 7%, 8% 이렇게 또 쳐박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종목하고 내려가는 종목이 완전 천당과 지옥을 지금 오가고 있고 이 섹터별로 잘못 짜보면 계좌가 극가극이 되는 그런 아주 발빠른 매매만이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장이고 반도체는 석 달을, 반도체는 한미반도체 빼고 몇 개 빼고 지금 두 달째 내려가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천 달러 올라도 지금 반등도 없는 아주 희한한 장이 또 나오고 있고 오늘 제약은 또 크게 또 맞았죠. 2차 전지는 이제 내놓은 자식이고 그런 상황에서 지수는 안 가는데 이렇게 신재생에너지 쪽만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눌리목 매매보다는 바탕에서 올려치는 종목을 매매하는 게 더 빠르게 수익이 나고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재생에너지 주요 오늘도 한 종목 좀 이야기 드리겠고 먼저 현대에너지 솔루션 한번 볼게요.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지난주 금요일날 여기서 매수를 했습니다. 금양그림파가 있고 대성창투, 마녀공장 이런 게 있네요. 먼저 현대에너지 솔루션 잠깐 보면 하루 만에 한 20%가 또 갔습니다. 눌리목 100날 해봐야 하루 만에 100개 20% 안 가고 지금 이렇게 바다에서 급등하는 섹터 쪽으로 들이대하면 먹는다. 그래서 이 돌파 매매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돌파 매매 종목으로 먹을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섹터 돌파 매매 종목으로 뭐가 됩니다. 그러니까 개별 돌파 매매 종목 들이댔다가 장 빠지면 그것도 잘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섹터 돌파 매매 일명 이제 색돌이라고 합니다. 이 색돌 종목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식은. 그러니까 이게 돌파, 개별 돌파, 개돌이 말고 색돌이로 찾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고.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이게 색돌 매매가 색돌 종목이 되었습니다. 섹터 돌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 돌파는 아사리 보지 말고 이렇게 색돌파로 보자.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고. 그럼 이거 태양광 아닙니까? 이게 여기서 이렇게 색트로 돌파가 됐단 말이에요. 색트로 돌파가 되는데 상을 쳤죠. 색트로 돌파가 된 상한가 종목. 어떻게 좀 그랬는데 색상 종목, 이 색터 돌파가 된 상한가 종목은 무조건 때려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색트로 돌파가 된 색상 종목은 상한가를 딱 간 다음에 그 다음에 한 10% 떴다가 20% 그 다음날 급등하기 때문에 간에 후발이나 한번 잡아볼까. 이래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개별 상한가는 들어갔다가 잘못하면 참았기 때문에 이 색트로 돌파된 상한가 종목은 시가에서 약간 보압 정도로만 시작이 되면 갖다가 들이대는 개별 말고요. 그런 매매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색트로 상한가 치고 그 다음날 이렇게 또 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이게 이렇게 보시면 이게 겁납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전화로 들이대는 자리가 이 차트예요. 이 차트는 이 뭐랄까. 색터 돌파, 색트로 돌파된 상한가 종목. 이 개념이 없으면 여기 갔다가 들이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얘는 지금 1등이기 때문에 다른 하나솔루션이나 다른 태양강 종목보다 지금 더 가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1등과 섹터 상한가 색상 종목들은 이렇게 좀 남다르다. 남다른데 우리가 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개념을 확실하게 하고 여기서 갖다가 들이대는 매매 외에는 아니면 여기에 상한가 칠 때 상다 해도 되겠죠. 상다 해도 되는데 아니면 더 잘하시는 분은 현대에너지 솔루션 한 9시 20분에 여기서 들이댔다가 상한가 먹은 그 사람들이 잘하겠지만 그렇게 못하시면 상다도 괜찮고 이제 20% 넘어갔으니까 그거는 부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것도 놓쳤다면 여기서 들어가는 매매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1등 주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 어떡하느냐. 1등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갖다 들이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금양그림파가 있습니다. 이 금양그림파는 이렇게 있습니다. 금양그림파는 사실은 이제 여기서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바로 이제 먹었고 여기서 이제 지금 4월 달에 들어가가지고 이번 달에 지금 2차 목표가가 달성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한 20%가 가면 이제 2차 목표가 달성되는데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2차 목표가를 한 48% 정도 잡았고 1차는 10% 잡았는데 이 라인을 돌파를 지금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돌파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대성 창투는 이거는 이제 섹터가 아니고 개별이 되겠죠. 개별이 되겠는데 이거는 보세요. 여기서 이제 이 돌파를 할 때 상한가를 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개별로 친 거는 시가에 그냥 쳐들이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눌렀을 때 들어가는 게 좋고 개별 상한가는 이렇게 눌렀을 때 들어가서 이렇게 좀 올랐죠. 그리고 일정이 아직까지 다음 달에 또 남아있으니까 대성상 저는 돌파를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마녀공장입니다. 이 마녀공장 화장품도 제가 몇 개를 했는데 4월 30일 날 여기죠. 여기서 일제 화장품 종목들 한 30개가 동시에 이렇게 배팅이 됐습니다. 30개가 동시에 배팅이 돼가지고 그중에 이제 삐아하고 제가 2개를 했는데 그거 2개만 지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마녀공장도 지금 한 달 내내 이러고 있어요. 지금 화장품 종목 중에 지금 제일 4월 30일 기준으로 안 간 종목이라가지고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어쨌든 화장품 종목도 좀 잘못 잡은 것 같고 어쨌든 이익은 냈어요. 이익은 냈는데 좀 다른 화장품 종목들처럼 한 50%까지 못 가가지고 좀 아쉽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신규 종목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신규 종목은 11.4%로 28,300원 수산인더스트리 라는 종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원전을 보시면 전력변압기 쪽 오늘도 오르고 있지만 이제 약간 좀 거래가 덜 붙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리기판 쪽도 이제 오늘 반등 나왔지만 돌판은 좀 지켜봐야 되겠고 이제 그 틈을 타가지고 화장품으로 붙었고 화장품 다음으로 이제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붙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태양각 쪽으로 붙어있고 그다음에 수소 쪽으로 붙어있고 그다음에 오늘 드디어 이제 사실은 또 원전이 또 붙었어요. 원전은 사실은 뭐 1, 2주 중부터 슬금슬금슬금 지원자쯤 올라오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산인더스트리 도 그런 차원에서 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회사는 이제 화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소 정비기업 하나이사입니다. 그래서 원자력발전 테마주로 좀 묶여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고요. 오늘 뭐 원전 쪽에 상한가를 두 개나 쳐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다 매매가 다 쏠려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이 종목도 원전 쪽으로 한번 다시 한번 묶어서 가는지 한번 보시고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제 이 종목도 이제 섹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라인, 이 네모친 라인을 지금 돌파가 되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앞전고점까지 지금 작년에 전고점까지 지금 오늘 날짜로 지금 거래 붙이면서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개별로 넘기는 게 아니고 섹터로 오늘 넘겼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고 자료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료 잠깐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 자, 수산인더스트리 자, 조기가 이제 수산인더스트리 발전소입니다. 발전소 자, 그래서 수산인더스트리는 이제 작년에, 저작년에 상장이 돼가지고 변변하게 올라가지도 못한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 종목인데 사실 이제 이 신규주들 매매는 1, 2전, 1, 2전전하고 최근에 신규주들 매매는 오히려 신규주가 더 많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섹터들이 올라갈 때 그동안 안 갔던 신규주들이 더 많이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작년에 로봇주, SBB테크하고 유로메카하고 또 뭐 AI 종목들, 이런 코난 이런 종목들이 신규주로서 그냥 급등을 다 때려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신규주는 같은 동일한 섹터가 올라가면 안 올라갔던 동일 섹터 내에서 올라가는 종목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고 수산인더스트리도 그런 차원에서 보자.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적 잠깐 볼게요. 실적은 수산인더스트리가 좀 원전종이 잘 안 가가지고 실적 잘 안 나오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꾸준하게 한 2천억대 그리고 재작년에는 2022년도 3천억대 이렇게 꾸준히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도 500억대로 이렇게 잘 나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이번에 원전이 올라갈 때 최근에 몇 년 전에도 원전 올라갈 때 제대로 안 갔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갈 때는 한번 신고가 지금 아니, 1년 박스권을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원전이 급등을 했죠. 그런데 이슈는 좀 두 개 정도 크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AI. 저는 이제 사실 원전 관련해서 AI로 넣었는데 이번에 이제 체코 원전 수주 이슈로 사실상 좀 단기 급등을 했는데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AI랑 묶이면 좀 크게 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의견 좀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AI 전력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원전도 당년에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뭐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동안 너무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수급이겠죠. 그동안 지지부진한 이유가 수급인데 그 AI 변압기 쪽으로 이제 약간 이제 매도가 나오면서 원전으로 그냥 바로 붙었거든요. 오늘 우진 혜택이 뭐 그래대금 3천억으로 지금 상을 쳤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탑1 종목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내일 그냥 갖다 갖다가 들이대야 되는 그런 종목이고 그렇게 되면 원전 쪽도 AI 전력 쪽으로 다시 한번 불이 붙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고 결론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한쪽 섹트에 배팅을 그냥 요즘 세력들이 하도 먹을 게 없어서 그런지 한쪽 섹트에 다른 섹트 물리고 있는 거를 동시에 매도해가지고 한쪽 섹트에 그냥 갖다 들이대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섹트밖에 안 올라요. 매일매일. 그래서 단타를 치든지 아니면 중기로 보든지 할 때 이런 식으로 발빠르게 대응을 하지 않으면 반도체 하루 종일 붙잡고 앉아있어 봐야 누가 사지도 않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발빠르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해야 뭐라도 좀 먹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릴게요. 1차 목표가 드릴게요. 3만 1,100원. 2차 목표가는 3만 5,3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만, 손절은 2만 2,700원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 5시에 공개 방송 또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신재생에너지 종목들 다 이야기 드리고 수소 다 이야기 드렸고 또 태양광에너지도 이야기 드렸고 그리고 원전도, BHI 다 수익을 또 냈습니다. 오늘은 또 신재생에너지 종목으로 또 후발주들 또 밑에서 올라간 종목 어떤 종목이 있는지 이야기 드릴 테니까 5시에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